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전부를 요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생생한 뜻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놀라운 선언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자. 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된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니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아 놀라운 말씀들. 우리가 또 그의 뜻들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들으신다. 이런 말씀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런 말씀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가 말과 혈음한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 안에 가하는 사람은 죽게 기름부음을 받고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 보혜서 성령이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성령, 보혜서 성령,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 요절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원합니다.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이 생명을 너에게 전한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들과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들과 사귐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복음 진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귀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내용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빛이 비치면 없던 먼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신 완전한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라 이 완전한 빛 가운데 가하게 되면 내 속에 부족함, 내 속에 불완전함, 내 속에 허물 잘못 죄를 떠오르게 되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믿부시고 위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제 복음의 핵심을 요한 1서 1장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귐이 온전히 되고 기쁨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동시에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참 이제는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죄를 범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2장에서 강력히 하면서 우리가 예수 우리도의 말씀,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줄을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느니라. 누가요? 계명들,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같은 차원 흐름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요. 그 거리낌이 조금 덥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요. 거리낌이 조금 덥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니 어두운 가운데 가고 영생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 요한 1서 2장 10절 11절 요절 중의 요절이랄까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요.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가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정말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의 결단을 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누굴 미워하기 때문이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랑과 사랑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놀라운 3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과 희롱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할 때 빛 가운데 가요. 어둠이 적음도 없고 갈 바를 확 알게 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또 오히려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니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한다. 이런 놀라운 통찰, 놀라운 진리죠. 사랑하면 빛 가운데 가요. 모든 걸 알게 되고 거리낌 없다. 그렇지만 미워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어둠이 그 사람 눈을 멀게 한다. 정말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회복하는 길로서 2장에서 너희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속에 가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아내가 가리라.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 속에 가하도록 해라. 주님 말씀이 너희 속에 가하도록 해라. 8장 31절 너희가 내 말 속에 가하면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 이렇게 가진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냐는 안대로 구하라. 그러면 일어나 이렇게 들었는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속에 가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아내가 가리라.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죽게 기름부음을 받게 되고 죽게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깨우쳐주기를 바라야지. 아멘이죠. 자꾸 설교 듣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기름부음을 통한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죽게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니 아무도 가르치 필요가 없고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부활 때 그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니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지구와 달이 빛은 없지만 태양을 받아가지고 빛을 바라듯이 우리가 부활 때 주님의 얼굴을 베이면서 주님의 빛이 우리 찬란히 비추고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화여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거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황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랑 가지고는 효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재물을 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얻게 되고 아 그 큰한 빛 가운데 가고 거리낌이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가게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행황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축복이 많냐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을 그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니 3장 20절 21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울 것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개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아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개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울 것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된다. 아맨이죠.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요한이수서 4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맨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8절부터 20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아맨이죠. 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아맨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면 두려움이 다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 사랑의 실천 3장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랑 실천을 얘기한다면 4장에서는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의 말씀들은 요한복음의 연장서상에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 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세 개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보이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개명이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정말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 반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이라. 이게 이제 14절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 반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이라.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들으신 줄을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을 알게 되었으니 아니 그가 들으신 줄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 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한 것을 들으셨다면 우리 구한 것을 주님이 또 반드시 주실 것이니 구한 것을 얻은 줄 또 아느니라. 정말 기도한 것만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요한일서 전체 소개되고 있으니 빛 가운데 늘 죄를 고백하고 개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고 구하는 바람 모두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